안녕하세요 미신의 왕부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사기를 조심해야 되는 주변의 사기꾼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관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수많은 관상설 기반으로 그리고 현재 수많은 사기를 당한 그런 분들의 얼굴을 제가 최소 한 수첨 이상 봐서 거기서 공통점이라든지 아니면 관상학에서 말하는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추려서 공통점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재미삼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관상을 말씀드리 전에 간단하게 사기를 조심해야 되는 성격 유형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번째는 너무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죠 딱 보더라도 아 그냥 착한 척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고 진짜 마음속 깊이 정말 착한 분들은 언제 사기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기를 조심해야 되는 유형은 뭐든지 다 퍼주려고 그러고 정말 착하고 세상 불쩍 모르고 아주 순진한 그런 분들이 되겠구요 다음은 본인의 분야에서 너무 일찍 성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생에는 초년 중년 말년 중에서는 반드시 빛나는 시기가 한군데는 있거든요 태어나서 물론 어린 시절부터 정말 고생했겠지만 남들보다 엄청 빠른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은 주변에 예스맨이 많을 경우가 많고 사기꾼이 많을 수 있거든요 또 운의 흐름 조차도 초년에 많이 보고 받았으면 중년 말년에 꺾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특히 정말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셔서 성공한 스포츠 스타라든지 아니면 뭐 연예인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크게 성공한 그런 분들도 사기를 조심해야 되는 유형이랄 수 있구요 마지막으로 사기를 조심해야 되는 유형은요 너무 의리가 좋은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그런 분들 계실겁니다 그런 분들은 만약에 주변에 친구가 정말 힘들다 그러면 가족도 나몰라를 하고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해서까지 돈을 빌려주는 그런 경우를 제가 적지 않게 보았거든요 어쨌든 다방면을 봤을 때 정말 의리가 좋은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이런 분들도 사기에 조심해야 되는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말씀드릴 사기를 조심해야 되는 관상은요 너무 세게 보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딱 보더라도 와 저 사람은 정말 기가 쎄 보인다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독해 보인다 몸짓이라든지 그 사람의 지위에서 나오는 포스 말고 얼굴을 봤을 때 너무 쎄 보이고 포스가 넘치는 그런 분들은 관상을 볼 때도요 아무래도 얼굴이 너무 센 사람들은 일생에 기복이 조금 심하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쎄 보이는 사람들은 되도록 여성분은 화장을 진하게 안 하시는 것이 좋고 남성분들은 최대한 말을 부드럽게 하셔서 반전 매력을 풍기시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개선을 해야 되지 얼굴이 너무 쎄 보인다고 그에 맞춰서 몸집과 말투 그런 것들을 너무 세게 나가버리면 이것은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오는 그런 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뱀처럼 정말 간사해 보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딱 보더라도 뱀처럼 생겼다든지 뱀처럼 생긴 게 사람마다 생각한 게 다르겠지만 간사해 보는 사람입니다 정말 악하게 산 사람은 규활하게 산 사람은 현생은 잘 넘어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다음 생 있으면 또 그 업보를 치러야 되고 본인이 아니면 본인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손자들이 또 그 업을 다 받아내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 인생이란 것은요 반드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교활한 행동을 하고 얼굴이 교활해 보이는 경우 사기를 조심해야 되는 관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서 세번째로 사기를 조심해야 되는 관상은요 이 눈썹을 살펴야 된다 할 수 있는데 양쪽 눈썹의 높이가 다르거나 혹은 왼쪽 눈썹은 일자미인데 오른쪽 눈썹은 갈매기 눈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눈썹의 양쪽 모양이 높이도 딱 보더라도 다르고 그리고 생김새도 조금 많이 다른 그런 느낌을 많이 풍긴다면요 그분은 반드시 사기를 조심해야 되는 수 있겠습니다 관상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때 눈빛이 오히려 빛나면 그 흉액이 사라진다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눈빛이 굉장히 빛나고 자신감이 있는 얼굴형인데 눈썹이 만약에 어긋나고 다르게 생긴다 그러면 본인을 너무 믿기 때문에 또 거기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어릴 때부터 크게 성공하신 스포츠 스타가 광대는 튼튼하고 눈빛도 굉장히 매섭지만 눈썹이 이런 식으로 양쪽에 달하다 그러면 본인은 어릴 때 성공했기 때문에 중년이든 말년이든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크게 성공할 줄 알고 자만심에 빠져서 스스로가 본인을 팜해라 몰아갈 수 있는 즉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관상 이라고 볼 수 있구요 눈썹이 의미한 것은 곧 제물입니다 제물이 본인에게는 들었다가 나갔다가 아니면 본인을 칠 수도 있는 그런 눈썹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눈썹을 가지셨다면 각별히 주변 사람과의 동그래나 사기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 양쪽 눈썹 사이가 너무 멀거나 혹은 눈썹이 너무 연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눈썹 문신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눈썹을 잘 다듬 것이 흉액을 조금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쪽 눌러보셔야 되는데 이 양쪽 눈의 간격이 너무 멀리 떨어지거나 딱 보더라도 눈의 간격이 너무 좁아 보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양쪽 눈 사이가 너무 좁아 보이는 경우는 본인이 성격이 급해서 사기를 당하거나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양쪽 눈이 너무 떨어진 경우에는요 타인에 의해서 본인은 그냥 조용히 차고 싶은데 주변에서 자꾸 나를 선동을 해서 그런 식으로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눈이 떨어져 있다 붙어있다 그런 기준은요 사람의 얼굴만 다르지만 딱 보더라도 눈이 떨어져 보인다 좁아 보인다 그런 것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 눈썹 쪽에 이쪽 부분에 뼈가 너무 튀어나왔는데 그에 비해서 이 산근 쪽이 너무 움푹 들어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냥 산근만 들어가면 상관 없는데 이 눈 쪽에 뼈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 어떤 시로 보면 사람이 아주 실속 있고 어떤 일을 할 때 실력 있고 기술직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어떠한 기회가 들어왔을 때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서 앞뒤 안 가리고 확 돌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산근이 움푹 들어갔으면 중년에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식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눈썹 쪽에 뼈가 많이 튀어나왔으면 그분은 고집이라든지 독선적인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위 말하는 복코 코가 굉장히 튼튼하게 생겼고 광대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턱도 튼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를 딱 보면 볼살이 너무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고로 이 코는 돈을 의미하고 광대는 그 돈을 지키는 것 또 턱은 그 돈을 담는 그릇인데 이 볼이 너무 야외해 보이거나 움푹 들어갔단 말은요 이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이것이 내 돈이 아니라 이거죠 특히 48세에서 한 57세 사이에 크게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운이 본인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볼살이 많이 없는 분들은 남의 말에 괜히 혹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뭐 사기 이런 것들을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여기가 와자매라 하기도 하고 누당이라고 하는데 이쪽 부분에 애교살이라고 봅니다 이쪽 부분에 살이 너무 없는데 비해서 추가로 이 법령이 입술 바로 옆에 붙어서 내려온 듯한 이런 느낌을 가진 분들도 재물이라든지 어떠한 기회를 보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악복하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본인에게 다가오는 기회는 진짜로 본인의 인생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그런 기회라기보다도 크게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떠한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런 과연상을 가졌다 그러면 사기를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미삼아 봐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